김영민 아나운서 역시 저희가 좀 여자이긴 한가 봐요. 대한민국을 화사하게 열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희 김영민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지는데요. 오늘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인데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두고 협상을 이어간 뒤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양보했는데 먼저 특조위 구성의 경우에는 의장 한 명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견이 있었는데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두 개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그리고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특조위의 조사 방법 권한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렇게 말해요. 이 영수회담의 결과가 아닐까 또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태원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데 환영한다라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서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가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가족단체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네. 유가족협의회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어제 논평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게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정부는 이게 국회와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과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아직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반발로 불발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갖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계속해서 설득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인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그리고 4일부터 18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미국, 멕시코 등등 해외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최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4일에 있을 김진표 국회의장의 순방길에 함께 못 간다라면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당선인의 발언인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거 뭡니까? 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 등을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 걸 두고 이제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했고 이제 또 큰 논란이 되자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줄 모르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도 또 궁금해지고요. 하여튼 방송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또 당선인도 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늦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죠. 박찬대 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폐기됐던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특검법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또 여기에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조국 혁신당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극심하게 토론이 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조금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한다고 봤는데 그러면서도 이 한동훈 특검법 조국 혁신당은 1호 법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나 상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보도 나온 게 있던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당내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 여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했는데요. 야당도 설득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자리에 지금은 적합한 분이 그분이 아닐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배현진 의원도 불추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은 좀 다소 부정적인데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고요?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총선 3연패를 했고 이제는 보수가 소수가 된 게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자신이 할 일이 뭔지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국민의힘 소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제 좀 전해드리면서 분노했던 소식인데 이 성관위에 대한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성관위 사무총장 깡통폰 노트북 제출 직원은 면접서로 가려버려. 해가지고 성관위의 조직적 증거인멸 사례가 나오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사례들을 좀 전해드리면 감사원에서 직원들의 인사기록 카드 채용을 했던 직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구하자 이 성관위 직원들이 가족들의 관계 얼굴 사진 이런 부분은 펜으로 까맣게 칠해서 제출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 케이스에는 이 사무총장 세자라는 아들을 둔 아빠가 이 컴퓨터 노트북을 무단 반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를 확보해서 확인을 했더니 또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남선관위 직원들은 감사가 임박하자 문서 파일을 변조했다가 적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서울 선관위 직원들도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원 감사를 피하려고 선관위가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다가 또 이번에는 잘못이 발견되니까 은폐를 하고 문서를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또 후속 보도로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의대 정원 문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전국 32개의 의대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전국 32개의과대학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모두 결정을 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천향대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정확한 증원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100% 선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증원분이 1550명 안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제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오늘 공개하는데요. 남은 절차는 이제 대교협의 심의입니다.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이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의료계 내부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됐죠.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의전 갈등에 대해서 임 회장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분,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집행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 다 같이 원팀을 꾸려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범의료계 협의체 여기에 대해서 나는 협의한 바가 없다.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 행동, 심의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지금까지도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의 영미나 뉴스. 저희 실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실 때요. 벌써 75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좀 늘어나네요. 그러니까요. 좀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또 전국에서 라디오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출근길에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이 밝고 깜찍하고 저희도 핑크색으로 입었는데 이런 거 보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깜찍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깜찍해가지고. 아닙니다. 영미나 뉴스는 계속됩니다. 네. 그럼요. 지금까지 NJ 영미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